침공 200일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자국 영토 약 3천 제곱킬로미터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쪽 군바스 지역과 가까운 러시아군의 군수보급 중심지 이지움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200일째를 기념하는 연설에서 200일간 탱크 2천 대, 장갑 전투 차량 4천 5백 대, 포항공기 250대, 헬기 200대, 함정 15척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탱크 2천 대, 장갑 정ifik상 DJ RT 터지 시hir 탱크 4천 대 32 Extrem 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